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어저께 방송시간이 8시간 넘는 매매 플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올려드리는거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저께 670만원 났어요 어저께 손실 좀 크게 났습니다 조금 더 매매 잘 할 수 있도록 추스리고 매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승 2패 어저께 손실이 커서 뼈아픈데 손실난거 여러분들께 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실난것도 여러분들께 고대로 보고 드리고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정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구요 저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8시 40분 아침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또는memIC 밤에서 들Si 5시 40분 넘어 5시 40분 넘어 9시 50분 넘어 10시 90분 넘어